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내일과 모레 이틀간 경주 월성 발굴조사 현장을 주 야간에 걸쳐 개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간에는 보물찾기와 고고학 발굴조사 체험 프로그램을, 야간에는 달빛답사와 소원 달풍선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합니다. 빛의 궁궐 월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발굴 현장 개방 행사는 올해가 4회째로 신라 궁궐터가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